이... 아니다, 이거 저거 끄자 요 뭐야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국이고요 생일이 이제 1시간 25분 남은 정국입니다 라이브를 하기 앞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좀 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을 들고 이제 뻗어 계신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씨 네 반갑습니다 제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국 씨 이게 뭐냐면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이 있던데 가려야 돼요 저희 삼촌 친구분이 제가 며칠 전에 시골 다녀왔거든요 샤인머스켓 농장을 또 운영한다길래 이게 또 정국 씨 생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또 저희 멤버들한테 배달 다녔어요 그 와중에 정국 씨 생일이 생각나서 다 돌렸어? 그렇죠 아직 정국 씨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슈가 씨고 진짜 지금 돌 생각이에요? 오늘? 다? 이젠 못 돌죠 지금 돌면 큰일 나요 지금 정국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갈까요? 감사합니다 갈까요? 이제 가야죠 취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아니요 딱 한 잔 했습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아까는 두 잔 했다고 했거든요 일단 아미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TS의 맛 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켓 지금 먹으면 사야 되겠네 또 그 총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 불러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왔어요 원래 케이크 사올라 했는데 아 맞아요 시간이 늦어서 케이크 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아 이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요 회사에서 회사가 저보다 낫다는 멘트인가요? 아니죠 형 아니 이제 케이크 부를 게 없는데 케이크는 있고 지금이 왔고 네 이게 맞는 거죠 딱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 같이 생일 초 한번 불고 초 한번 불고 네 진영은 저보다 5살 어리니까 24살? 생일 지났으니까 만나기가 이제 25살이 됐는데 어리네요 그죠 주인공이니까 저는 카메라에서 빠질게요 아냐 아냐 괜찮아 아냐 아냐 일단 소를 이렇게 붙여서 25개 붙여야죠 그러면 아 20대라서 그냥 2개 쿨한데요? 네 아직 20대 이제 이제 이거 안 붙냐 붙었어요 정국 씨 이거 또 모르겠는데 이거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들고 올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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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뭐 손에 묻었는데? 어, 오케이, 글씨 너가 썼니, 혹시? 아, 아니, 너 되게 외로운 생일을 겪는구나? 너 나뉘고 어떻게 할 뻔했니? 자, 뭐 어떻게 멘트 쳐요? 그,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깜짝, 깜짝으로 넘어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아, 오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부셔야 돼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준비하죠. 갖고 왔어요, 다 프로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눈 감고 소원 빌세요. 소원 빌고 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소원에는 우리 멤버 아미가 들어갑니다. 얘기하면... 아니, 다 얘기 안 하죠. 오케이, 오케이. 될 수가 없다는 소문이... 뻥이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와,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생일 케이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온 것도 데코!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데코 해놓을게요. 오케이, 어디 데코 하시게요? 케이크니까 뭐... 아, 여기에,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안 씻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정국이 처음 봐 봤는데 좋네요. 아, 그래요? 여기 와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거실에 매트릭스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때는 전국 2.0. 네. 지금 전국 3.0. 3.0? 네. 정국 씨! 네. 설거지 좀 하고 사세요, 저. 미안합니다. 물을... 물을 내리는데 음식물 냄새가 올라와요! 아니, 아니, 지나가세요. 앉아서, 지나가세요. 앉아서, 지나가세요. 아니, 제가 사용하지 못하겠어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며칠 전에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같이 가서 쇼핑해가지고 산 옷이거든요. 네. 오늘 첫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 입어 갔어요, 오늘. 근데 오늘 회 먹으면서 초장 묻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 돈 내 사, 내 돈 내 사. 내 돈 내 사.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네, 오늘 이제 뭐... 아니, 진행하세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구나. 제가 미를 좀 아는, 미적 감각이 좀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오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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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박 PD님 아닌가요? 아냐, 아냐, 아냐. 뭔가 자린한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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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없이 드립니다. 미치겠다. 오늘 생일이고요. 생일인데 그냥 별거는 아니고 야미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또 노래도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또 그거에 대해 또 얘기해 보고 또 여기... 이거는 나중에, 오케이. 아유, 진 씨. 네. 약간 미용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진출해 봐도 괜찮을까요? 형... 이렇게 드롭 퍼포먼스까지. 없네. 좋은데? 저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네. 이거 데코 하시고 들어가세요. 벌써요? 저 여기까지 오늘은 한 시간 걸렸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술만 먹고...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응?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형. 저는 그러면... 네, 하세요. 진행하세요,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없잖아. 자 버릴게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죠. 왜? 저 밖에서 기다리세요. 누가? 의정책. 야, 그럼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갈게요. 됐어요. 설거지 내가 해요. 저번에도 내가 설거지 했어요. 그래, 그럼... 제가. 고마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게, 다 했게. 야, 책임 축하한다. 고맙다. 야, 그럼 그... 우리도 방송상에 의리가 있잖아. 카메라 앞에서 그럼 짠하게 포옹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래. 내가 형을 위해서... 어차피 너 형도 술 맛있으니까. 제가... 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휘입니다. 제 생일은 3개월이 남았고요. 뭔데 이거? 맥주 이렇게. 뭐. 짠 한 번 포옹 하고 한 잔 한 번 포옹 합시다. 아,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셔서. 야, 음주방송 괜찮니? 네? 전 가끔씩 그냥 가볍게 한 잔 해요. 아, 그래? 지금 형 음주방송이잖아요. 나는 먹은 거리 티 되진 않았잖아. 티가 안 났을까요? 이 앞에서 먹진 않았잖아. 아, 괜찮아. 아, 여기 이렇게 그냥 맥주 큰... 야, 정말 센스카이다. 야, 나밖에 없지. 아, 나밖에 없다. 지금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아, 그럼. 알아둬야 돼. 자, 봐봐. 자, 랩몬스터... 아, 랩몬스터 아니지. RM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슈가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귀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지민 찾아왔어?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아. 좋다. 정국 찾아왔어? 정국 안 찾아왔죠. 너 아니야? 쟤가 저를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치, 잠깐만. 제이홉 찾아왔어? 찾아왔죠. 비지 찾아왔어? 안 찾아왔죠. 제이홉 찾아왔다고? 야, 제이홉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야, 제이홉! 갈게! 야, 갈게! 야, 갈게! 고생했어. 케이크 내가 사온 거고 사실 내가 네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말을 줬잖아요. 워낙 많이 바쁘니까 사실 저장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 멤버들 상품들이거든. 너 빼고 이미 예약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멤버들한테 갈 거 너한테 갖고 온 거거든. 그리고 생일이라서? 그치. 고맙다. 그치. 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품가로서 너한테 줄 그거를 이제 빼온 거지. 그렇군. 셀럽한테 미리 빼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VIP. 그치. 예약돼 있는 상품인데 너한테 미리 빼준 거야. 우리 멤버 중 하나가 들봤겠지. 그게 누굴진 모르겠어. 미안하군. 그래서 하나는 다시 들고 와도 괜찮겠지. 저 이름 나오네 여기 이름 나오면 안 돼 이름 나오네.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그래. 와줘서 감사하고. 그래 너 셀럽이니까 셀럽 효과로 이거 갖고 온 거야. 그거 한 명은 이제 덜 받겠지만. 그래. 그래 나. 생일 축하해. 들어가 생일.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드셨나 보네. 근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진짜 안 돼? 네. 피곤한데? 돼야 돼야 돼. 뭘 피곤해. 사랑해. 아미 여러분들 잠시만. 아미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잖아. 형이 안 했지. 저는 아직 인사할 때는 안 됐어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지. 형도 지금 준비해서 하시고. 오케이. 아미 여러분들 저는 들어와 보겠습니다. 정국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갈게. 술 먹고 네 생일 축하한다고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진 않았어. 하지만. 기분 좋게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인정. 알았어. 인정. 갈게. 들어가. 진짜 고마워. 들어가. 잘 먹을게요. 들어가. 응. 조심히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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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국아 미안하다. 네. 짐을 안 갖고 왔어. 오케이. 마스크 중요하잖아 요새. 마스크? 어. 모자랑. 나 연예인이니까 마스크랑 모자 써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 갈게. 나오지 마. 에이 나오지 마. 에이. 나오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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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이쁜 애 어디 갔냐 그 이쁜 친구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제 예상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어요 원래 딱 이쁘게 쳐서... 이쁘게 하긴 했지 커팅식 딱 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쿠키 앤 크림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 목이 매지? 아무튼 진영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샤인마스켓 잘 먹을게요 이마는 아니잖아 오 오 크림치즈 맛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정신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 다시 아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삥 꽂았어요 로켓 배송 시켜가지고 삥 꽂으니까 옆에 머리가 안 떠가지고 좋더라고요 머리 많이 길었죠 아 그때 뉴질랜드 때 그때부터 머리 진짜 쭉 이쁘게 천천히 길렀으면 지금 머리 진짜 많이 길었을 수도 있겠다 휴 저거 보이죠 여러분들? 막 끊기거나 그러는 거 없죠? 왜 이렇게 덥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브이 앱 브이 앱 라이브 이제 라이브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라이브 한다고 이제 설레가지고 아직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아침은 먹었네? 저녁은 안 먹었다 아침은 네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아무튼 여러분들 제 생일 축하해줘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은 걸 해드린 적은 없는데 여러분 항상 저희한테 많은 걸 해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오늘 이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던데 진짜 막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전해 세트 그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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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누가? 의정책. 그럼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갈게. 됐어요. 설거지 내가 해요. 저번에도 내가 설거지 했어요. 그래. 제가. 고마워. 갈게 갈게. 체리 축하한다. 고맙다. 우리도 방송상에 의리가 있잖아. 카메라 앞에서 짠하게 포옹 한 번 하고 끝내자고. 내가 형을 위해서 어차피 너 형도 술 마시니까. 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휘입니다. 제 생일은 3개월이 남았고요. 뭔데 이거? 맥주 이렇게. 짠하고 포옹하고 한 잔하고 포옹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서. 음주방송 괜찮니? 네? 전 가끔씩 그냥 가볍게 한 잔 해. 그래? 지금 형 음주방송이잖아요. 나는 먹은 거를 티내지는 않았잖아. 티가 안 났을까요? 이 앞에서 먹진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맥주 큰. 정보 생일 수가 없다.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다. 직접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그럼. 알아둬야 돼. 봐봐. 랩몬스터. 랩몬스터 아니지. 아렘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슈가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비 찾아왔어? 안 찾아왔죠. 지민 찾아왔어?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아. 좋다. 지민아. 정국 찾아왔어? 정국 안 찾아왔죠. 너 아니야? 쟤가 저를 찾아올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거 위험한데? 제이홉 찾아왔어? 찾아왔죠. 비 찾아왔어? 안 찾아왔죠. 제이홉 찾아왔다고? 제이홉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제이홉.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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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케이크 내가 사온 거고. 사실 내가 네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말을 줬잖아요. 워낙 많이 바꾸니까. 사실 저장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그.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 멤버들 상품들이거든. 너 빼고 이미 예약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 멤버들한테 갈 거. 너한테 갖고 온 거거든. 아 그리고 생일이라서? 그치. 아 고맙다. 아 그치. 아 잘 먹겠다. 빼온거야. 이게 그 상품가로서. 너한테 줄. 그거를 이제. 빼온거지. 아 그렇군. 셀럽. 그. 셀럽한테 미리 빼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VIP. 그치. 예약돼 있는 상품인데. 너한테 미리 빼준거야. 우리 멤버 중 하나가 들봤겠지. 아. 그게. 그게 누굴진 모르겠어. 미안하고. 아 그래서. 하나는 다시 들고 와도 괜찮겠지. 저 이름 나오네. 이름 나오네. 여기 이름 나오면 안 돼. 이름 나오네.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 그래. 와줘서 감사하네. 그래. 너 셀럽이니까 셀럽 효과로 이거 갖고 온 거야. 오케이. 그거 한 명은 이제 덜 받겠지만. 자. 그래. 먹었다. 생일 축하해. 들어가 생일.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드셨나 보네. 근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진짜 안 돼? 네. 피곤한데? 돼야 돼야 돼. 아니 뭘 피곤해. 사랑해. 아미 여러분들 잠시만. 아미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잖아. 형이 안 했지. 저는 아직 인사할 때는 안 됐어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지. 자 형도 지금 준비해서 해주고. 오케이. 아미 여러분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국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갈게. 야 술을 먹고 네 생일 축하한다고 참여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그래 있잖아. 술을 먹진 않았어. 하지만. 기분 좋게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인정. 알았어. 인정. 갈게. 들어가. 아 진짜 진짜 먹었다. 어. 안 먹어도 돼 이거. 네 들어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조심히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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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국아 미안하다. 네. 짐을 안 갖고 왔어. 오케이. 마스크 중요하잖아 요새. 마스크? 어. 어. 모자랑. 나 연예인이니까 마스크랑 모자 써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로 이렇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에이 나오지 마. 에이. 나오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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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쁜 애 어디 갔냐? 그 이쁜 친구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제 예상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줬습니다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요 조심해 야 정말 미안하다 짐을 안 갖고 왔어 마스크 중요하잖아요 요새 모자랑 나 연예인이니까 마스크랑 모자 써야 되거든 그렇지 야 진짜로 이렇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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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아 생일 축하해 들어가 고마워 동호아 브이앱 할 때 프로답게 행동해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어휴 고마워 네 하 하 하 하 잠시만요. 그 이쁜 애 어디 갔냐 그 이쁜 친구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제 예상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원래 이쁘게 쳐 딱 해가지고 이쁘게 하긴 했지 커팅 시키고 딱 하면서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쿠키 앤 크림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 목이 매지? 네 아무튼 아무튼 진영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샤인 박스께 잘 먹을게요 이마는 아니잖아 오 오 크림치즈 맛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정신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 다시 아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삥 꽂았어요 로켓 배송 시켜가지고 삥 꽂으니까 옆에 머리가 안 떠가지고 좋더라고요 머리 많이 길었죠 아 그때 뉴질랜드 때 그때부터 머리 진짜 쭉 이쁘게 천천히 길렀으면 지금 머리 진짜 많이 길었을 수도 있겠다 휴 저거 보이죠 여러분들? 막 끊기거나 그러는 거 없죠?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브이앱 아 브이앱 라이브 이제 라이브 어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라이브 한다고 이제 설레가지고 아직 밥 한 끼도 못 먹어 아침은 먹었네 저녁은 안 먹었다 아침은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아무튼 여러분들 제 생일 축하해줘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은 걸 해드린 적은 없는데 여러분은 항상 저한테 많은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던데 진짜 막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축하하해주세요 제가 오늘의 경제는 저기요 또 그 동시에 어떤 걸 저일을 받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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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누가? 우리 정책. 야 그럼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갈게. 아 됐어요 설거지 내가 해요. 저번에도 내가 설거지 했어요. 그래. 제가. 고마워. 다 했다. 다 했다. 다 할게. 야 체리 축하한다. 고맙다. 우리도 방송상에 의리가 있잖아. 카메라 앞에서 짠하게 포옹 한 번 하고 끝내자고. 내가 형을 위해서. 어차피 형도 술 맛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휘입니다. 제 생일은 3개월이 남았고요. 뭔데 이거? 맥주 이렇게. 짠하고 포옹 한 잔 하고 포옹 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아셔서. 너. комmiMO ." environment?", 유은기 메롱이 유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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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역국 먹었어요 유은기 유은기 끊겨요? 많이? 끊기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블랑이 그레이나 불러요 지금 끊기나? 괜찮아요? 사랑도 흔들어 행복한 것만 길이 묵현미, 그 사양들은 그래 거울의 빛이, 넌 모르를 위에는 웃음을 감춰진 너의 색들은 그래 어디서 어떤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난 어려서 어떤 물속에 파란색 우울표 뭐 좀 그랬어 지어낙게 살았는지 모르지 이번 일을 돌아보니 영이 우적허니 선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저 서서파란 그림 여전히 더 파악사 눈패눈과는 불안한 질구인지 점점한 후회도 모르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온 날이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서파란 잡식되지 그바를 찾을 거야 I just want 너의 머리에 빛이 자가운 대로 숨겨줘 수없이 내밀어 이 손색까란 내 말이 I would taste my love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 just want 너의 happy 어떻게 날씨 일일까 추운 겨울 거리들 거리들 느낌 빨라진 심장의 호흡소리 지금 너에게 노래 괜찮다고 하지마 괜찮지 않으니까 아 제발 혼자 두지 말아줘 너무 아파 내 건 눅기 눈으로 바른 빛번 오늘은 이제 낯선 심지어 무너진 걸까 무너진 걸까 그때부터 안 되까 다가오는 회색 거품을 쏟아 저 저 없이 다가오는 회색 난 그렇게 서있어 난답지 않아 이 순간 그는 무섭지가 않나 너무 확실히 나 싫다 We love me 셋째 같은 말에 간지럽 널 번에 셋째 내가 편해 여기 수업까 내 표정이 이 밤은 내 세상 이것이 위로 춤춘다 나는 옛날에 안기를 우리는 모든 원지로